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3월 31일 해외 직구 핫딜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트로에서 신상품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슨에서 나온 신상품인데 굉장히 특이해서 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굉장히 헤드폰같이 생겼는데 보시는 것처럼 옆쪽 부분에 필터가 달려있어서 휴대용 공기청정기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헤드폰처럼 생겼는데 노이즈 캔슬링도 해주기 때문에 소음까지 잡아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소음이라던지 공기 문제 때문에 이런 제품까지 출시가 됐는데 나중에는 진짜 예전에 SF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헬멧을 쓰고 다니는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해보면서 아직 출시는 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 아래쪽 링크에서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되고 아무튼간에 오늘은 인트로에서 신제품 소개시켜드리면서 세일정보 활기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서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 전부 다 아래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일부 링크, 제휴링크 또는 정립 링크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외집과 뜰정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래쪽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입장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HBX라는 홍콩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 현재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15% 하니코드 나와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한국어로 완벽하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구입 수월한 사이트입니다.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사이트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아크네 스튜디오 페어뷰 맨투맨 사이즈 큰 사이즈 남아있습니다. 24만원 판매되고 있는데 15% 세일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큰 사이즈로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많은 분들 비싼 돈 주고 구입하시는 아크네 오버사이즈 맨투맨과 핏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구입해서 리뷰해드린 영상도 있기 때문에 위쪽 카드 확인해보시면 되고 스톤아일랜드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자켓 이쁜데 70만원 판매되고 있고 15% 세일 가능하고 CP 컴퍼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맨투맨 같은 경우도 15% 추가 세일돼서 12만원 정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남성 제품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오퍼화이트 제품이라든지 스톤아일랜드, CP 컴퍼니 등등 여러가지 인기 브랜드 세일되는 제품들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추가 15% 세일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스니커보이라는 호주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이고 이 사이트 재고 정리 세일 시작되면서 다양한 제품들 초특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한국 직접 배송도 가능한 사이트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표시되고 있고 호주 달러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무가세 붙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링크를 드려도 들어가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아래쪽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만약에 계속 들어가도 들어가지지 않는 제품은 재고가 없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일되는 제품들 한번 확인해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발렌시아가 스피드러너 가격 초특가 좋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시한 제품인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호주 달러로 595불 정도 판매되고 있어서 54만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한국 들어오실 때 관무가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초특가로 구입 가능하고 사이즈도 다양하게 남아있어서 250mm 비서 60, 70, 80, 90mm까지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살로몬 제품 문의하신 분들 계셨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엑스트 윙스2 제품 120불 판매되고 있습니다. 호주 달러 마찬가지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계산해서 보여드리면 11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검정색상 여러 사이즈 남아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살로몬 제품 같은 경우는 등산화 발목 위까지 올라오는 제품이고 이 제품도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신발 종류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발렌시아가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샌들 종류 60%나 세일 판매되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스피드러너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705불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호주 달러이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64만원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고 알렉산더 맥퀸 제품이라던지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몽클레어 스니커즈 360불 이 제품은 250불 정도 판매되고 있어서 250불 계산해보시면 22만원 메종 마르셀라 독일 군스니커즈 같은 경우도 415불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미 신발이라던지 살로몬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다양한 신발 종류들 아직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의류 종류들도 확인해보시면 캐나다 구스 제품이라던지 노스페이스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들도 초특가로 구입 가능하고 여성 제품 의류라던지 여성 제품 신발 종류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스톡엑스라는 이 사이트가 전세계에서 리셀 사이트로는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크림 사이트가 똑같이 벗겨서 만든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렇게 큰 할인은 아니지만 최대 21불 정도까지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저도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 앙첨이 되지 않는 제품들은 여기서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구입해서 아직 리뷰는 올려드리지 않았는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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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했습니다. 요거 리뷰는 빨리 찍어야 되는데 아무튼간에 올려드릴 거고 스톡엑스 구입하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넘어가면 현재 뉴발란스 99 그레이 색상 확인해보면 사이즈 이렇게 보시면은 사이즈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저같은 경우는 9.5 사이즈 신기 때문에 366불 현재 미국 달러로 판매되고 있는데 요거 366불로 결제하시게 되는 경우 바로 구입이 되는 거고 바로 구입하면 판매자가 스톡엑스로 제품 보내서 정품 인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까지 직접 배송이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구입을 하시는 거고 그런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366불로 구입하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여기 보면 구매 입찰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243불이 적혀져 있고 즉시 구매가는 366불입니다. 판매자가 366불 정도 되면 바로 판매가 된다는 의미고 즉시 판매가 243불의 의미는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가장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즉시 구매하시거나 구매 입찰할 수 있는데 243불보다 조금 높은 금액 260불 이렇게 적어 놓으신 다음에 구매 입찰가 확인하고 할인 코드까지 입력하시면 세일도 돼서 더욱더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한 겁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덩크로우 제품 같은 경우도 구매 입찰해 놓고 한 열흘 정도 기다리니까 그 금액으로 구입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만 기다려서 구입하시면 훨씬 더 저렴한 금액이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발란스 9회 제품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인기 많은 조단원 시카고 로우 제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하고 덩크로우 범고래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 마찬가지만 나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제품도 그런 식으로 구입하시면 되고 이 사이트 모든 제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어조단이라든지 슈프림 플레이스테이션부터 이지 제품까지 구하기 힘든 제품들 전부 다 판매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피어갓 에센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후디 종류들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린 입찰 방식으로 가장 높은 금액 적어 놓으시게 되는 경우 정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확인해 보시고 스토게스 할인 코드도 나와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린 사이트 조마샵 사이트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꼼데가루송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아래쪽에 여러 할인 코드 있는데 할인 코드 전부 다 입력해 보시고 가장 저렴한 조합으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후디 종류라든지 가디건 종류들 200불 한쪽으로 떨어지는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선글라스라든지 안경태 종류들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품마다 할인 코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할인 코드 입력하시고 구입하시면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고 디올, 오클리, 페라가모 등등의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 보시고 여러가지 시계 종류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구경이 가능합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린 사이트 독일 아르켓 공식 홈페이지 최대 50%까지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 가능합니다. 할인 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 난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이 사이트 독일 배송된 게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 제품들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이미 많은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20%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울로 만들어진 코트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 푸퍼 자켓이라든지 쉐르파 자켓이라든지 스웨터 등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여성 제품 아이들 제품까지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코글스 사이트 그리고 더헛 사이트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여러 할인 코드로 30% 추가 세일 가능하고 그리고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부가 세 된 금액 6만 5천원까지 환불이 가능합니다. 어저께 조금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바버 자켓 현재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는데 30% 세일 가능해서 313불에서 30% 세일 받으시면 219불 219불 계산해 보시면 20만원에 23% 이 정도 금액 관부가 세 내게 되는데 4만 6천원 정도 최대 6만 5천원까지 관부가 세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는 4만 6천원 여기 따라 하시게 되는 경우 전부 다 크레딧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부가 세 내지 않고 구입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품들 초특가로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폴라 퀼트 자켓만 30% 세일 가능하고 여성분들에게 가장 인기 많은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 빠르게 확인해 보셔야지 되고 어제 소개시켜드린 아미 맨투맨 아직도 30%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 제품 제가 예전에 구입해서 리뷰해드린 영상도 있는 제품입니다. 재질이라던지 이런 것들 대박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30% 세일 받으시면 305불 27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도 관부가세 대략 6만 5천원 정도 나오는데 전부 다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아미 모자라던지 아미 제품 어제 소개시켜드린 셔츠는 바로 품절됐습니다. 겐조 제품 같은 경우는 35% 세일 가능합니다. 골든구스 25% 그리고 마르니 제품 같은 경우도 35% 세일되서 트렁크백이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에센스 사이트 신상 정상가 제품들 15% 세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히어브갓 에센셜 1977 후디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니트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고 130불에서 추가 세일 가능하고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최근에 BTS RM이 입고 나와서 굉장히 핫한데 자세히 보니까 후드가 아니라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을 입고 있습니다. 니트 소재로 만들어진 요 제품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히어브갓 에센셜 제품들 아직도 15% 세일된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사이즈 맞는 제품 확인해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까지 같이 확인해보시면 사이즈 동일합니다. 남녀 공용 제품이기 때문에 여성 제품에도 원하시는 제품이 있는지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 제품 큰 사이즈 구입하시면 여성분들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최근에 아이들 큰 사이즈 리뷰해드린 영상도 있기 때문에 위쪽 카드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샵 프리미엄 아울렛 미국의 명품 아울렛이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최대 90%까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안경태 종류들 초특가로 구입 가능한데 제품마다 할인코드 적혀져있기 때문에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고 글로에 제품이라던지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다양한 명품 안경태 종류들 저렴한 금액 100불 안되는 금액으로 대부분의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입하신 다음에 한국안경점에 가셔서 안경 렌즈만 맞추시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한 금액의 여러가지 만나볼 수 있고 코치 다양한 벨트 종류라던지 헤드백 종류 추가적인 20% 세일 가능합니다. 벨트 이런 제품들 50불 정도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코치 아울렛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들 최대 70%까지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디다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되는 세일되는 제품들 25% 세일 가능합니다. 아디다스 공식 홈페이지 구입이 조금 어려워졌는데 아무런 문제없이 배송된지까지 나가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들 둘러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가지 주얼리 등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이 맞나 볼 수 있습니다.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리버티런던 영국의 백화점 사이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봄맞이 최대 30%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할인코드 따로 없이 이미 세일 반영되어져 있는 금액으로 보여지고 있고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합니다. 모든 금액 관부가세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고 벨스타프 제품이라던지 아페스의 아크네 스튜디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여러가지 화장품 종류 르라보 제품 요즘에 많이들 구입하시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바이레도 향수라던지 다양한 화장품 종류들 저렴한 금액의 마찬가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 세일 되는 페이지도 같이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국내에 위치한 명품편집샵 디코드라는 사이트 프리오더 여러가지 명품 제품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구 가격 정도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프리오더 제품이기 때문에 바로 배송은 되지 않습니다. 대략 4월 말 정도에 배송받을 수 있는 제품들 많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관부가세 따로 없고 배송비도 따로 없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금액이 최종 비용이 됩니다. 르메르 프리오더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동전지갑이라던지 르메르 범백 카세트백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델트 종류라던지 신발 종류 남성분들 셔츠 여러가지 의류 종류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프리오더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현재 메종마르제라 제품들 프리오더 진행하고 있는데 메종마르제라 독일군 스니커즈 가격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43만 5천원 정도 사이즈 전부 다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메종마르제라 다양한 제품들 프리오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종마르제라 핸드백 종류 기갑 종류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예정되는 프리오더 이렇게 확인해보시면 아미 제품 프리오더 예정되어있고 헐무 트렌드 예정되어있습니다. 아미 제품 같은 경우는 프리오더 시작하자마자 전부 다 순식간에 품절되기 때문에 두 페이지 드릴테니까 아미 제품들 프리오더 빠르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킨 공식 홈페이지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판매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문의하신 분 계셨는데 마침 오늘부터 세일 시작됐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 제품 찾아달라고 하셨는데 현재 150불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고 미국 배송대행지까지 100불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배송되고 있기 때문에 검정색상 뿐만 아니라 브라운 색상 동일한 금액 판매되고 있습니다. 킨 여러가지 등산화라던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샌들 종류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린 사이트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세일되는 제품들 찾아봤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칼아트 반팔 티셔츠 가격 초특가 좋습니다. 제품의 색상마다 사이즈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른데 15불 정도 판매되고 있어서 2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찾아보니까 12불짜리 제품들도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칼아트 WIP 제품은 아니고 실제로 현장일 하는 사람들이 입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재 탄탄하고 질깁니다. 요런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플레이스테이션 5 입고 예정 있습니다. 아마존 사이트에 입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재고 없는데 계속해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보스 스피커라던지 소니 텔레비전 매트리스 등등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이베이 세일되는 제품들 모았습니다. 이베이 모든 제품들 미국 배송댕제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고 할인코드 적용이 안되시는 분들은 이전에 블랙프라이데일 때 만들어놓은 이베이 직구하는 방법 확인해보시면 그곳에 자세한 설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챔피언 다양한 제품들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20불이나 세일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후드 종류라던지 챔피언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품들 판매되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다이슨 V7 앱솔루트 가격 좋습니다. 250불 새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안부가세는 지불하셔야지 되겠지만 최종비용 대략 38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DJI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미니드론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싱거 미신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마찬가지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129불 판매되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5% 추가 세일도 가능합니다. 할인코드 있기 때문에 리퍼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은 15% 할인코드 입력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고 에이서 보여드리고 있는 노트북 에이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15% 전부다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테크 관련된 다양한 리퍼 제품들 15% 세일 가능한데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애플워치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 만나 볼 수 있고 방금 소개시켜드린 싱거 미신기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닌텐도 스위치라던지 LG OLED 텔레비전 다양한 테크 종류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회집과 뜰 정보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에 두시면 세일 정보 다시는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 즐거운 목요일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에 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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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